자 여러분 4강 두번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두번째 경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노마워와 사냥개 형의 경기인데 노마워 이거 펀트죠 펀트 아 여러분들이 시합을 해야 하다 보면 은 어 긴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 긴장을 푸는 방법이 조금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긴장을 좀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예 좀 세게 치는 거에요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긴장을 하면 뱅킹이 노마워 처럼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뱅킹을 굉장히 힘 조절해서 치는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약간 세게 세게 치시는게 좋습니다 자 매우 얇은 두께 옆돌려 치기죠 매우 얇은 두께 회전도 조금 빼주고 좋습니다 야 지금 일 적고도 약간 컨트롤 하려고 했던 모습이 조금 보이게 보여 그래 오른팔아 그래 다시 보기 돌려봤니 너 야 마우 오른팔 멘트 없어 꿀꺼한다 형 음료수 먹으라고 그래 너 약속이 없을 얼굴이 아니야 그래 오른팔아 잘생겼더라고 주말에는 내가 봤을 때 어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올 스타일의 얼굴이야 굉장히 잘생겼더라고 아 최근 들어서 저기 구장에 온 사람 중에서 내가 봤을 때 니가 저기 탑이었다 탑 야 잘생겨 개인적으로 좀 불허한 얼굴 조금 좀 선하게 생긴게 조금 그렇지만 너무 선하게 생겼는데 잘생겼어 형은 좀 사납게 생긴 사람을 좋아해 음 조금 약간 간지나는 스타일을 좋아해 예를 들면 뭐 실베 실베는 조금 느끼하긴 한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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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재밌게 놀다 와라 저기 마우 올라갔는지 다시 보기로 꼭 보고 자 좋습니다 1이닝에 3점을 치고 있는 양끼영 컨디션스가 나쁘지 않아요 자 노란 공인데요 굉장히 공이 어렵습니다 방법은 비껴치기 밖에 없겠죠 생각보다 두께도 얇아야 되구요 아 못생겼는데 그렇게 말 내가 이 마스크 밑에를 못봐서 그런가 여 위에까지는 굉장히 잘생겼던데 여까지는 좋던데 그래 어 그렇구만 어 초삼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첫번째 공은 공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약간 디펜스플레이를 감사합니다 행운이 형 저는 오늘 형님이 음료수 풍 쏴주기 전까지는 음료수를 절대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형님이 쏴주시니까 또 한잔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자 디펜스가 이렇게 되면 성공을 했다는 얘기인데 맞 디펜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맞 디펜스 하는거 여러분 디펜스를 해결하는 듯 하면서 다시 맞 디펜스를 하는거 요거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사이즈입니다 대부분은 디펜스가 된 공을 여러분들이 치다보면은 풀어치려고 해서 공이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 디펜스를 공격을 하면서 다시 디펜스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사이즈가 높은거에요 그게 잘 안되거든요 양끼영의 영리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구요 마우어는 세워치기를 하다가 실패를 하구요 확실히 실패를 하다보니까 공이 좀 열려버렸죠 이쪽으로 무난한 뒤돌려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옆돌려치기 대회전을 친다? 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기적적으로 여기 빠져나가고 물론 디돌도 빠져나갈 구멍은 많이 있지만 자 보겠습니다 어 이게 뭐야 이상한 기술이 들어갔는데 굿샷 나이스 방금 투쿠션으로 맞을 뻔했는데 살짝 더 공을 길게 만들었네 아주 좋아요 투쿠션으로 맞을 뻔한 공이었는데 약간 느낌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때 투쿠션 안 맞고 안전하게 길게 칠 수도 있는 공이에요 이쪽이 더 방수가 좋았거든 장난 아닙니다 좋아요 자 회전을 주는 양을 보면 압니다 회전을 주는 양을 보아하니 포쿠션입니다 포쿠션 쓰리쿠션이 아닌 것 같아요 포쿠션 라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포쿠션 라인으로 보죠 요렇게 요렇게 요게 이제 안 맞고 들어가면 포쿠션 라인 뒤로 포쿠션 라인으로 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 실베야 어서와라 반갑다 자 다시 한번 영리한 디펜스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시스템을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럴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은요 플러스 플러스 파이브라는 플러스 파이브라는 노잉글리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 투 쓰리 요렇게 쳐서 치는 노잉글리시 시스템이 있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모르는 시스템이라고 봐야죠 예 거의 전문가들만 조금 알 수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야 이거 마시면 야 마오 내가 뭐가 되니 아하 오우 쿠샷 야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건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감각적으로 이렇게 쳐도 다 맞출 수 있거든 뭔 극을 꼭 쳐야되니 야 명해설자 당달님의 해설을 듣고 있으면 속이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맨님 야 감사합니다 야 이거 대박입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야 나 이런 감각적인 공을 칠 줄은 정말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오늘 이기면 오늘의 샷이다 오늘의 샷 마오야 진짜 장난 아니었다 와 대박 인정 야 이거 노잉글리시 요 시스템이 굉장히 야 어떻게 일로 칠 생각을 했지 와 장난 아닌데 모루킹짱아 어서와라 반갑다 좋구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흐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요런 공을 좀 정확하게 쳐줘야되요 요런 공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노마워가 아 물론 감각적으로 맞출 수는 있겠는데 5앤앤프 시스템을 모르니까 요런 부분이 조금 불리하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얇게 끌어서 노랑 흰 공이 이쪽으로 보내면서 대회전이 있거든요 제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흰 배 한마리 있으면 좋아요 이제 흰 배 한마리 있으면 흰 배 한마리 있으면 흰 배 한마리 있으면 흰 배 한마리 있으면 아깝이 아무래도 첫 각이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야 잘 친 공이지만 대단히 아깝습니다 로명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자 이 공은 빨간 공 옆돌려 치기 대회전이에요 어 회전은 생각보다 많이 주고요 물론 양끼영이 이 공을 못 치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요 빨간 공을 치는 것보다는 어 노랑 공을 치는게 뒷공이 더 안 좋습니다 아니 왜 이걸 안 치고 이걸 치는 거야 아 이걸 좀 더 얇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얇게 쳐서 여기에 세우려고 아 여기에 세우려고 음 그런 의도가 보였구나 빨간 공도 빨간 공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얇게 치면요 원 투 가운데 쯤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러 어려운 기울기를 친 거예요 요거 여러분 느낌이 이해가 되십니까 수구가 이 정도에 있었는데 빨간 공 대회전이 득점을 하는 데는 전혀 더 무난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두께도 더 약간 도톰하고 그런데 빨간 공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편안한 만큼 일접구가 조금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일부러 어려운 기울기를 최대한이면 얇게 쳐서 그죠 이 일접구를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어 좋은 기술이 들어간 거죠 야 이것도 양끼형이 약간의 뽀록이 들어갔네 지금은 이거는 약간의 뽀록이에요 행운형 뭐 행운형 정도면 아시겠죠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파이브 쿠션으로 본 다음에 안 맞은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나오는 요기를 본 건데 너무 얇게 맞아가지고 다이렉트로 맞은 거죠 약간의 행운이 조금 내가 시스템을 알아도 출발각을 잘못 읽어내는 그 위주로 조금 설명해 줄 수가 있냐고 내가 시스템을 알아도 출발각을 잘못 읽어내는 그 위주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냐 아하 아 시스템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보통의 3쿠션 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풍문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죠 시스템을 우리가 치다 보면은 파이브라프 시스템 다시 말하면 빈 쿠션으로는 시스템이 잘 들어 맞는데 저기 뒤돌려치기나 옆돌려치기를 치면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다 안 들어 맞는다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지 이 똘끠시야 그지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를 놓치고 하는 거지 기본적인 거를 그렇지 그게 뭐냐면 똘끠시 잘 봐 내가 공을 여기다 놔두고 여기를 정면을 쳤어 내가 당점을 여기를 주면 공이 어떻게 될까 1접구를 막고 나서도 공이 어떻게 앞으로 쭉 간단 말이야 밀리는 힘이 많아지니까 근데 당점을 여기를 주고 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밀리는 힘이 없고 끌리는 힘이 생기니까 공이 당연히 다시 이렇게 뒤로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밀릴까 안 밀릴까 여기도 밀려 안 밀리는 당점은 어딜까 여기 임팩트량을 약간 중간 정도로 해서 치게 되면 중하단 당점을 주게 되면은 공이 밀리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딱 서버린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 부연 설명은 끝났고 그러면 우리가 뒤돌려 치기를 칠 때 기본적으로 수구의 기울기가 밀릴 수밖에 없는 기울기는 1접구를 막고 공이 원쿠셔드로 들어갈 때 직선으로 들어가지질 않아 튕겼다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수구의 출발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길어지지 당연히 시스템이 안 맞지 그치? 어 공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두 번째 공을 끌어 근데 공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수구의 출발각이 어떻게 돼 변해버렸잖아 짧아졌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맞지 그치? 그러면 시스템대로 공을 치려고 하는 뒤돌려 치기의 당점은 어디다? 중하단 당점이다 정면 두께에서 그 현상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강하게 쳤을 경우에는 밀리지도 끌리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중하단 당점을 주는 건 아니야 일부러 밀리는 걸 이용해서 음 일부러 밀리는 걸 이용해서 5안하풀을 보정해서 칠 수도 있고 일부러 끌리는 걸 이용해서 5안하풀을 보정해서 칠 수도 있지 다만 중하단 당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있는 공들이 이런 공들 약간의 기울기가 밀려 아 이거 뽀로커 들어갈 뻔했는데 약간의 이렇게 있으면 밀리잖아 들어오는 자리는 어 그러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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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내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게 어려우면은 내가 봤을 때는 똘깨씨가 일주일에 당구를 한 번 이상 안 친다에 거의 뭐 어 극을 건다 거의 당구를 안 친다는 얘기야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저는 당구 자체를 일단 많이 안 치고 당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 이 공의 성질을 약간 모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느낌이 오히려 나는 자 여러분 아프리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양끼형 차례죠 자 유기능의 8대 6이고요 뭐 이걸 친다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되돌려치기 회전을 2팁 정도 주고 치면 빠질 데가 없어 보이는데 음 지금 안다리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끌어쳐 어? 야 이거 약간 예능적인 요소가 약간 섞인 공이야 예능은 아니지 물론 방수는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요 되돌려치기가 무난할 듯 싶습니다 자 마우한테도 찬스가 왔죠 조금 난해한 공입니다만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이에요 약간 얇은 두께로 살짝만 끌어주면서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요게 들어오는 자리가 55쯤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 있죠 요 자리로 들어오죠 1 2 3 4 이렇게 들어옵니다 조금 두꺼운데 회전을 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설명이 힘든게 아니고 설명 다 했잖아 돌깃이야 그것만 알면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내가 공을 밀어야 될지 아니면은 끌어야 될지 근데 밀리고 끌리는 양은 수치로 보정을 할 수 있는게 아니야 감각적인 부분이지 음 영상이 어디에도 나와있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로 나와있는 영상은 없어 내가 공이 밀리는데 수구와 1접구의 기울기가 몇 도 정도 밀릴 것 같다 그러면 5앤하프 보정치를 10에서 15 정도 가져가라 아니 공이 끌릴 것 같다 그러면 5앤하프 보정치를 이렇게 어 그럼 그런 건 없어 내가 지금 밀리냐 안 밀리냐 그 원리를 그냥 얘기해 주는 거고 수구의 출발각이 달라지는 걸 얘기해 준 거고 안 밀리려면 당점을 거기다 줘야 되고 나머지는 스트로크에 달린 거지 많이 쳐보는 경험에 달린 거야 어 그거를 그 그 정도면은 그 그 정도면은 저기 이거를 이걸 파악을 하려고 물론 뭐 모르는 걸 아는 건 좋은데 요거를 디테일하게 팔려고 하는 건 진짜 이거는 뭐 연애를 책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나머지는 그냥 타격량이야 타격 연습이야 연습 자 박빙입니다 자 3단 바리우스 역회전을 조금 주고 좋 좋습니다 굿샷 나이스 자 공이 잘 써줄 거야 잘 써줄 거야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잘 써줍니다 좀 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약간 제껴 주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이브랑 각 제대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감각적인 입사 반사로 보죠 감각적인 입사 반사로 봅니다 약간 길어져도 관계없어요 파이브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쵸 팅가 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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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깨우쳤는데 이거를 다 하고 인터벌이 길어질 것 같고 난 게임이지요 25점 물담구라고 25점이나 치는 사람이 그 질문을 지금 던진단 말이야 25점을 치는 사람이 아직 그 질문을 던진다 어허 아닌데 조금 더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해 음 아예 감사합니다 기타맨님 자 어느덧 노마워가 역전을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런 공은요 빨간 공 뒤돌려 치기보다도 오히려 원뱅크 걸어치는게 더 좋아요 들어오는 자리는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공은 시스템상으로 20이에요 그러면 90에 70 지금 보니까 회전 다 주고 치면 여기 맞을 수밖에 없어 공이 너무 밀리지만 않으면 무조건 맞는거에요 약간 밀렸죠 여길 맞아야되는 근데 아 여길 맞았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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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그래 연습 좀 해봐 볼게요 그래그래 저는 저만의 시스템이 있냐고요 저기 마르샤님 저만의 시스템? 저만의 시스템? 저만의 시스템이 숫자를 얘기하는건 아니죠 그냥 감각적인 자기만의 시스템 뭐 그런걸 얘기하는거죠 예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기 숫자 얘기는 아니고 약간의 큐질 큐질의 느낌이에요 큐질 큐질의 느낌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스템을 숫자로 만드는거는 그거는 좋고 저기 학자들이나 하는건데 자 좋습니다 자 진공 회전을 좀 빼야되요 너무 역회전을 주면 안되고요 무회전에서 역회전 느낌팁 정도 줄랑말랑 그리고 강하게 뚫어줘야되요 앞쪽으로 쭉 뚫어줘야되요 쭉 아이고 너무 뚫었다 하하하하 야 양케영 진짜 장난아닌데 와 여러분 양케영한테 레슨을 받으면요 양케영이 이 관통샷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해줍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뭐 질량이 어쩌고 뭐 무게가 어쩌고 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지금은 스트로크가 정말 매우 좋았다는 얘기죠 강하게 뚫어주면서 강하게 뚫어주게 되면 분리각이 여러분 커질까요 아니면은 저기 줄어들까요 음 당꼬리형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꼬리꼬리 당꼬리형 음 진지하게 좋은 점 구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타석에서 엎드리면 어색해서 어찌할뻐를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아 아 창동이형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줄어듭니다 음 어느 순간부터 타석에서 엎드리면 어색해서 어찌할뻐를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냐 음 조금 이제 저기 내일은 27님께서 어 이제 슬럼프에 이제 좀 빠지실 빠지실 준비가 되셨네요 예 슬럼프에 빠지실 준비가 좀 됐습니다 내일은 27.2만 그런 고민이 있는게 아니구요 어 실제로는 우리 당구치고 있는 이 노마워 있죠 노마워 자세가 굉장히 안좋은 자세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자세인데 나름대로 30점이기 때문에 그 안좋은 자세에서 어 느낌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좀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세라고 보면 돼요 음 그래서 내일은 27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노마워도 평상시에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연습을 진짜 무지하게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은 27님 어 약간은 불운이십니다 불운 불운이에요 불운이라는 건 뭐냐면 아 이걸 어디에다 좀 비유를 좀 해야 되나 참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롤모델을 못 만나신 거예요 롤모델 롤모델을 못 만나신 겁니다 주변 변두리 얘기는 좀 빼구요 제가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에 있다 자세에 있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27님 근데 롤모델을 못 만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5점에 있잖아요 25점 때 어 롤모델을 만난 건 아니구요 롤모델을 삼을만한 사람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세를 아 음 한 6개월간 당구를 치는 것보다 자세 연습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일은 27님에게 조언을 조금 드리고자 한다면 당구를 어차피 30점도 치고 27점을 치시니까 32점도 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미생활이든 약간 특별하게 나한테 매니아처럼 즐기고 싶더라도 조금 세월을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한순간 한순간 좀 빠르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실력을 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당구를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시간 투자를 조금 하십시오 자세를 고쳐서 그 자세가 안 되더라도 6개월 7개월 8개월 계속 연습해서 자기만의 자세가 굳어질 때까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더 고생합니다 음 저희가 예전에 당구를 칠 때는 정말 마음에 드는 자세가 있어 그러면은 그 자세만 계속해 봐요 마음에 드는 브릿지가 있어요 그러면 택시 탈 때도 이러고 다닙니다 이 손가락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고 시합도 나갔어요 왜냐면은 저기 야스퍼스 야스퍼스 그 다음에 드브루인 선수 외국 선수분들이 이 브릿지를 많이 하길래 이렇게 하면 당구가 잘 되나? 싶어가지고 계속 해 봤거든 안 되더라고 어 오래 친 자세도 변경 가능하냐고 당연히 가능하지 꼬미야 꼬미도 아까 내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어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 안 해줬거든 근데 어 이게 왜 내가 진심어리게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냐면 강패대님 어서 오십시오 어 진짜 이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웬만한 고민 같은 걸 제가 다 해봤거든요 누구보다 슬럼프를 많이 겪어 봤구요 누구보다 자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봤구요 그리고 그 자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것만 생각했어요 자세가 예를 들어 뭐 안 좋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을 했어 예를 들어 관통이 안 돼 그냥 관통샷만 8개월 동안 연습해 뭐가 안 돼 그러면 뭐만 해결하려고 그것만 계속해요 물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도 있고 열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구를 조금 길게 보시고 조금 사랑하고 열의가 있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또 어 발견한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음 진짜로요 예 가능합니다 정말로 두께형님 형클라스면 두께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음 나는 두께가 아닌데 자세가 영 안 좋은 사람 중에 타클래스도 있냐고 꼬미야 딱 한 명 있다 어 딱 한 명 있어 어 딱 한 명 있어 자세가 진짜 안 좋거든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세야 야 맞습니다 행운형 띵동댕 정답입니다 형님 해커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최완영 선수라고요 어 꼬미는 잘 알아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왜냐면은 전직 포켓볼 아마 굉장히 챔피언 굉장히 포켓볼 저기 잘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어 자네티 선수는 자세 좋은 거죠 여러분 도란다 자세 좋은 거야 자세 중에 돌개바람님 가장 중요한 게요 다리의 스탠스에요 보폭의 넓이 각도 기타 등등 다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브롬달 자세 브롬달 자세 이빨이 좋은 거지 아니 매우 좋은 거지 꼬미야 똑같은 질문하는 거는 복사잖아 이거 어 아 자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은 27님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시원한 해결책은 시원한 해결책은 시원한 해결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네요 근데 저의 옛날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는 어 내일은 27님께서 굉장히 맘에 들어하는 굉장히 맞아 있고 어 정말 편안해 보이는 사람의 자세를 아직 발견을 못했고 그거를 연습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했고 당구를 조금 더 오래 접근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치려고 하는 어 그 마음을 가져보시는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영우이자스가 어서와라 반갑다 영우야 요 놈이 요고 영우 요고 여기서 어디서 뭐하는 거야 영우야 니가 하도 안오니까 이상한 다른 영우한테 영우라고 했잖아 응? 응 아니야 똘캣이야 똘캣이야 그거 아니야 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너는 당구를 잘 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구를 빨리 늘려고 하는 거는 본능적인 거야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어 두 가지를 갖고 같이 갖고 있어야 돼 빨리 늘려는 어 저놈을 이겨야 되겠다 빨리 늘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과 그리고 좀 돌아가더라도 약간의 정석적인 어 플레이를 같이 어 이렇게 같이 마음을 갖고 있는 좋은 거지 정말로 어 그래 알겠다 영우야 그래 그래 야 여기 형들 지금 다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제 사회 더원 파트너스 대회 준비하려고 이렇게들 당구 열심히 치는데 어? 영우야 요즘 잘 친다 소문이 아주 그냥 와 뭐야 이거 봤지 영우야 요즘 양끼형 이 정도는 그냥 기본공이 안 맞네 쏘리 브릿지에서 엄지와 검지를 붙이지 않고 치시는 분이 계신 정답은 무엇이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기타맨님 브릿지 않고 붙이지 않고 치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좋은 경우도 있는데 안 좋아요 응 우라 1년 학구 1년 오마시 1년 이렇게 연습하라는 건가 그건 아니지 119님 너무 저기 사망토론 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 자 영우야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 아이고 그 동네까지 소문이 났구만 아이고 어 다 났지 거기다 얘기 소식 듣고 있지 그래 그래 땡큐 다빈향초님 당달형님 클래스면 당달팁도 이거 어디야 아까 한승재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두께형님 두께형님 클래스면 두께형 팁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상한 아 뭐 꼬미야 저기 다빈 다반향초라고 있고 여기 한승재님이라고 있거든 어 뭐 이상한 얘기하면은 그냥 저기 조용히 잠자리로 시합 아직 저기 저기 일정 안 나왔습니다 우리 장재인아빠님은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이 딱 고거밖에 안하시네 다른 채팅도 좀 하시고 시합 언제이지만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뭐 그럴 수 있지 시합이 일정이 잡히면 장재인아빠님 유튜브 커뮤니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프리카 게시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재인아빠님 와 역시 양케형 부들부들하게 와 아오 아까비 아니면 해커 홈피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커 홈피 유튜브 게시판 아프리카 게시판 셋 중에 셋 중에 나는 어디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가 봤다 1번 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2번 2번 적는 사람 당연히 없겠지만 3개 중에 하나라도 나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어 아 아 있다고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거기에 올라올 겁니다 예 장재인아빠님 거기에 올릴 거예요 거기에 올릴 거니까 어 관심 지금처럼 가져주시는 것만큼 기다리고 계시다 보면은 언젠가 들어오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일정이에요 예 아 레슨 영상 아직 많이 못 올렸는데 까탈리 제가 좀 더 올려야 돼요 예 제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꼬미 수준이면 꼬미 팁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꼬미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났다 오픈브릿지에 유리한 배열이 있느냐 오픈브릿지는 노잉글리시에 임팩트도 많이 넣지 말고 입사 반사대로만 공을 칠 때 오픈브릿지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공이 뭐냐면 투뱅크죠 투뱅크 이쪽으로 투뱅크 이쪽으로 투뱅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오픈브릿지가요 아 앞돌려치기입니다 앞돌려치기 예전에 부산에서 제가 당구 칠 때는 노잉글리시로 앞돌려치기 칠 때는 무조건 오픈브릿지를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구 치다 보면 오픈브릿지를 해가지고 앞돌려치기 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브릿지가 안 나와가지고 앞돌려치기는 사람은 있는데요 요렇게 돼있는 공들 요렇게 돼있는 공들 요렇게 돼있는 공들도 여러분 오픈브릿지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요렇게 노잉글를 칠 때 오픈브릿지가 유리해요 포켓볼에서도 좀 많이 치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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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늘 질문이 너무 디테일한데 전부다 공 설명해야 되는데 경기 재밌습니다 당달림 따뜻한 녹차 한잔 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쏘로님 쏘로님 감사합니다 꼬미야 어 그래그래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럽 한번 넣고 갖다주면은 감사해 먹을게 오픈브릿지가 뭐냐고 아 이걸 모르는 사람 요렇게 브릿지를 고리 모양을 잡으면 요거를 일반 브릿지라고 하고요 어 브릿지를 안 잡고 요런식으로 모양을 놔둬가지고 큐를 여기다가 갖다 올려놓으면 어 그게 되는거에요 오픈브릿지 아 말고 뜨아 뜨아 아이씨 못봤네 오픈브릿지를 하게 되면 잘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 도난다 잘 봐 이렇게 팔에다가 다이비에다가 놓치는 마 놓치는 말고 그냥 났다고 상상만 해봐 팔만 들어 봐 어 팔만 들어 봐 팔만 들고 그리고 테이블리에 올려놨다고 해봐 그래놓고 손을 그냥 가볍게 요렇게 주먹 쥐지 말고 요정도로 놔둔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올려봐봐 어떻게 돼 잘 안들어가지 힘이 안들어가지 그럼 이렇게 펴봐 펴봐 잘 안들어가지 그치 이게 오픈브릿지야 근데 손가락을 한번 요렇게 모양을 잡아봐봐 어떻게 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디에 힘이 들어가 전거근 뼈 마디에 손에 힘이 들어가지 어 뭔 느낌인지 이해가 안가 손가락에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잡으면은 손목이 있잖아 이 손목 마디 여기 줄기에 이 전거근에 힘이 들어가 이 전거근이란다 전환근에 힘이 들어간다고 전환근에 힘이 들어가 뭔 말인지 알겠지 이 힘이 들어가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큐질이 되는건 아니야 편안한 큐질이 되는게 아니지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반대로 잘 봐 도난다야 내가 오픈브릿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브릿지 아니 오픈브릿지를 한 상태에서 오픈브릿지를 한 상태에서 관통은 안된다 관통이 안돼 땡큐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래서 어 손가락을 모으고 폈을 때 손가락 자체에 들어가는 힘이 아예 달라져 음 그렇기 때문에 구질의 차이가 생기는거야 야 요거 요거 완전 비밀인데 그러면 제가 옛날에 뭔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실제로 스트록에 스트록에 그거는 오른손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물론 오른손이 결정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질은 선수들이 약간 윗색에서 얘기하는 윗공개에서 얘기하는 구질은 뭐가 결정한다? 왼손에 왼손에 무언가가 결정하겠죠? 이때 광통이 되고 부드럽고 왼손에 왼손에 들어가는 힘 정도의 차이예요 브릿지에 모양이나 아 야 요거 요거 비밀로 그죠? 결론적으로는 들어가는 힘의 양 때문에 강함이 딱 있는 거라 음 하 요거 느낌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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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참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많이 여러분들 질문을 너무 디테일한게 많이 주셔가지고 공 설명해야 되는데 자 요 공은요 비껴치기를 치면 되겠죠 입삭 오 케바리우 아우 잘친다 양끼용 와 이렇게 시원한 스트록으로 음 정말 감각적인 입사반사를 보면서 좋습니다 자 앞돌려치기 절반 두께를 치면은 맞아있다는 그 공이죠 뒤돌려치기가 아니라 빵츄레이션을 치는 것 같아요 현명한 방법이죠 음 현명한 방법입니다 너무 얇으면 안돼요 너무 얇으면 안되고 지금 속도가 너무 느리면 위로 올라오고 회전은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빵구보다는 앞돌려치기가 더 좋아 좋았을 것 같아요 뒷공 자체가 포지션플레이가 뒷공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빵츄레이션이겠죠 이 빵츄레이션은 치는 요령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 라인은요 이쪽으로 빠질 듯이 설계를 하는 거에요 임팩트 양 임팩트 양은 요렇게 빠질 듯 음 요게 또 비밀인데요 예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과 같은 느낌입니다 임팩트 양이 여러분 지금 좀 셌나요 약했나요 약했나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저기 약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튕기는 정도의 양을요 생각보다는 요 구멍으로 나갈 것 같은 느낌으로 쳐주는게 좋아요 행운형 이거 느낌 알잖아요 왜냐면 부드럽게 치다가 이쪽으로 미스하고요 대부분 이쪽으로 미스합니다 왜? 많이 튕길까봐 근데 튕길까봐 걱정하면 또 여기로 나가요 그러니까 튕기는 양을 조절하지 마시고 임팩트는 약간 주는데 치고나서 팔로우를 가만히 치고나 기다려주세요 임팩트는 주는데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근데 임팩트 약간 쎄야되요 탕 하면서 기다려줘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공의 거리 때문에 여기에 거리 때문에 회전이 먹고 쭉 늘어나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어나주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공을 안전하게 맞출 수 있죠 요런 것도 약간의 관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공은 흰공 뒤돌려치기 대회전입니다 10분 두께를 쳐주는게 가장 수구의 결은 좋은데 1접구 키스가 바로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도톰한 두께를 쳐주면서 좋고요 너무 두꺼운 두께를 치고 1,2,3를 맞으면 2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1접구를 요렇게 요렇게 보내주는게 매우 훌륭한 기술이죠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얘기하죠 굿샷! 정말 잘 쳤다 흰공 옆덜려치기 대회전 회전은 다 주고 생각보다 두껍지는 않고 오! 비켜치기가 있다 오케이 그 공이 더 좋겠다 마오야 그래그래 형이 공 잘못 봤다 그렇지 좋아 너무 큐를 세우지 말고 얇은 두께에 당점 위를 주고 던져서 그렇지 1접구 속도 좋아 1접구 속도가 맘에 들어 여기서 걸리네 먼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먼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걸리네 아깝이 이 공은요 빨간 공 제가 봤을 땐 앞돌 칠 것 같아요 노란 공이 들어오는 라인에 불안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당연히 앞돌려치기를 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여럿! 뒤돌 친다고 뒤돌을 친다면 이런 에러가 있어요 비껴치기를 친다면 여러분 상당히 좋은 기술이에요 스킬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두껍게 치는 공은 항상 뭐가 있다? 밀리고 안 밀리고의 정도의 차이 때문에 에러가 있을 수 있다 예 이 비껴치기는 제가 봤을 때 앞돌려치기 보다는 초이스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플레이어들의 분들의 초이스를 일단 존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방송실에서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화면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화면상으로는 앞돌이 좋아 보였네요 24대 15입니다 11점 남고 15점 남고 이 경기는 팍빙입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각 좋고 부드럽고 아주 이쁘게 가리는 바운딩이죠 원투 일명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항옷이죠 항옷이 절대 세게 치면 안 돼요 보셨나요 여러분? 세게 쳤나요 양끼영이 지금? 싸게 싸게란다 세게 치지 않았죠 세게 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세게 칠수록 앞으로 밀리고자 하는 힘은 시체가 줄어듭니다 시체가 줄어들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격언을 좀 외우시라고 격언을 외우시면 됩니다 뭐 다음에 뭐다? 힘이 빠져야만 회전이다 힘이 빠져야만 회전이다 따가우 따가우 저거는 저거는 천천히 치면 돼 세게 치려고 대부분의 이 바운딩이 세게 치려다가 에러가 나는 거야 왜? 내가 팔로우를 강하게 밀어야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음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성질을 제가 잠깐 40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요렇게 돼있는 바운딩이 있죠 요렇게 돼있는 바운딩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바운딩 중상단 원팁 한시방향 주고요 10분의 9두께 10분의 8두께 를 쳐서 땅 쳐서 요렇게 걸리는 투바운딩이 있잖아요 요거를 잘 치면 방금 양끼영이 친 바운딩도 잘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스트로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스트로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최대한이면 여러분 스탑샷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탑! 팔로우를 미는 게 아니고 백스윙은 길게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로크를 할 때는 여기서 땅! 멈춰주는 게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부드럽게 치면 안 돼 부드럽게 치면 안 돼 일단 첫 번째는 팔로우를 길게 밀면 힘을 주고 있는 과정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빠져야만 힘이 빠져야만 튕겼다가 힘이 빠지고 원래 전진력 아닙니까? 전진력으로 주려고 했잖아 그러면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전진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팔로우를 계속 밀어주고 있으니까 힘이 안 빠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야 힘이 빠져야 다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만 땅! 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밀어버리면 힘이 더 살아서 바운딩이 이쁘게 먹질 않습니다 마찬가지 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빠진다는 의미는 땅 충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진력이라는 건 우리가 의도였던 왼쪽 상단 회전이죠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전진력 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음 자 뒤돌 공이 잘 썼네 부드럽게 이건 뭐 안 맞기가 좀 어렵죠 좋습니다 수구에 기울기도 있기 때문에 약간 도톰한 두께를 쳐도 충분한 공이고요 26 대 15 5 자 옆돌려 치기입니다 얇은 쪽으로는 조금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두꺼운 쪽으로 갑니다 제가 봤을 땐 꼬미를 칠 것 같아요 꼬미 두껍게 느리게 가는 거죠 조금 빠르지만 그래도 회전은 끝까지 살아있다 끝 좋습니다 네 김태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요 공은 조금 어렵네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노란 공이 제가 봤을 땐 키스 타이밍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나온다고 봅니다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칠 수 있는 공은 빨간 공의 왼쪽으로 회전을 많이 주지 않고 굉장히 부딪히는 느낌으로 끌어서 요렇게 짧게 들어가는 방법인데 비껴치기는요 지금 굉장히 얇게 쳐야 돼요 노란 공이 일로 붙을 때 들어와 아 두껍게 붙으면 아 키스는 빠지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바운딩 할 때는 상단 하단 상단 어디 줘야 되냐 아 페이스러키님 페이스러키님은 저기 당구를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 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까 질문도 그렇고 지금 질문도 그렇고 일단은 좀 많이 구경을 하시길 바라고 많이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픈브리지가 뭐냐고 물어보고 바운딩 할 때는 상단을 줘야 되냐 하단을 줘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 이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모르는 건데 이거는 뭐 너무 비상식이지 당연히 상단 당첨을 줘야 됩니다 일단 페이스러키님의 질문은 제가 답변을 많이 못 해 드릴 것 같아요 대대 20점이라고요 대대 20점이 지금 바운딩 치는데 당첨을 밑을 주느냐 우를 주느냐 물어보고 있다고요 지금 뭐 신종 어그로입니까 이거 바운딩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바운딩이 끌어치기인가요 밀어치기인가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바운딩이 밀어치기 끌어치기에요 자 공이 너무 잘 쓴다 양키 형한테 이쪽 저쪽으로 다 있다 오른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고 그쵸? 두 개 다 편안해요 자 이걸 쳤다는 건 1접구를 여기다 세우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2접구를 뒷면을 지금처럼 맞추겠다 조금 덜 맞았지만 자 진공도 뭐 너무 무난한 공이네 빨간 공을 10분 두께로 이쪽으로 키스 빼는 건 자연스럽게 맞아 있는 것 같고 자 당점은 1공시 방향 중화단 당점 주고 생각보다 좀 많이 끌어야 되지 네 요렇게 요렇게 그쵸? 두껍게 끌면 불리합니다 양키 형 자꾸 이거 두껍게 쳐서 계속 코너로 빠진 기억이 있어요 자 또 두껍게 끌었어 네 이번에 아예 길게 쳤네 자 6점밖에 안 남았네 잘 치네 어 마우어가 좀 역부족이네 확실히 게임을 치니까 양키 형이 조금 유리하네요 고점자들이 조금 그래도 유리합니다 보니까 설마 설마 거기 맞고 맞으면 쓰리코야 야 이거 무슨 백어택이야 야 이건 백어택도 백어택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2미터 뻐럭구가 났어 어? 아니 공이 어디서 나가지고 어디까지 와가지고 맞는겨 참 음 이거는 뭐 셋복도 이런 셋복이 없지 자 공이 좀 어렵지만 칠만합니다 칠만해요 음 회전을 조금 빼는게 좋을 것 같아 당점을 약간 위를 주고 야 야 이거 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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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로 맞아 줘야되는데 라이트로 그 좋습니다 마우어야 끝까지 끝난게 아니다 뭐라고 성규형 녹색 팁이랑 파란색 팁 차이가 뭐냐고 모르지 형 느낌이지 성규형 느낌이지 느낌 그 느낌을 형이 해야지 내가 형 지금 초록색깔 쓰고 있거든 초록색깔은 저기 약간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일단 팁 자체에 쫀득함이 좀 있더라고 쫀득함이 좀 있어가지고 괜찮고 내 형도 약간 부드럽게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은 약간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느낌이 근데 저기 형네 당구 치는 그 테이블에서는 딱딱한게 좋아 내가 보니까 테이블도 부드럽고 저기 팁도 너무 저기 부드러우면은 별로 안좋아 개인적으로 초록색깔 느낌이지 느낌 경도 차이 뭐 자 되돌려치기입니다 회전은 2팁 정도 주면 되는데 3팁을 주고 약간 더 위를 치고 있네요 양끼형 같은 경우엔 자 아깝 잘 몰라요 저 잘 몰라요 형님 파란게 더 부드러운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붙여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 테스트를 해봐야죠 40점 안 두시고 30점을 두신 이유가 있냐 40점을 올리셨으면 해컨한테 올리는데 그게 반대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제가 40점을 올리면은 해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니까 해커가 먼저 올려야 제가 올린다니까 제가 올린다고 해커가 올리는게 아니고 우리 방송의 기준은 해커가 기준이야 제가 기준이 아니고 제가 40점을 올렸으면 해커도 올릴 거 아니냐 안 올리면 안 올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음 그리고 40점 실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38점도 해커하고 하비아에 올렸어요 그냥 37점은 조금 어색해가지고 38점 자 뒤돌 회전 생각보다 조금 열분 두께를 쳐야 됩니다 도톰하게 너무 두껍게 치면 공이 짧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 요거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쳤네 방금처럼 치면 어퍼컷 키스가 굉장히 위험한데 방금 느낌으로 치면 조금 위험해 승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요즘에 해커가 연수구를 많이 안 쳐가지고 조금 공이 약간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치는데 저도 많이 못 쳤고 해어도 많이 못 쳤는데 해커가 조금 더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치는데 그래 풀아 어서와라 영원아 어서와라 반갑다 야 요거는 조금 길 것 같긴 한데 맞으면은 나이스 굿샷 좋네요 야 양께형이 아주 시스템을 완벽하게 알고 있네 숫자 없이 치는 시스템이죠 방금 친구는 방금 친구는 이거는 숫자 없이 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방금 양께형이 친 앞돌려치기 대회전 시스템 모르시는 분 방금 양께형이 치는 그 앞돌려치기 시스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숫자가 없는 시스템도 있냐고? 당연히 있지 꼼이야 당부를 너무 1080 님이 모른다고? 1080 님이 아시는 시스템입니다 활용을 못해서 그렇죠 음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 방송을 성실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죠?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방송을 좀 덜 보셨거나 좀 뜸하게 보셨던 분들은 이 시스템을 모르죠 이거는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활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꼬미도 아마 알고 있는 시스템일 테다 꼬미도 실력당부 달림을 알고 계시죠? 수도 없이 말한 쉽게 치는 방법 그죠? 예 그렇지 틱톡톡 님 일자 아니에요 일자 일적구에 일자 일적구에 일자를 치면 반대편 원포인트 길게 떨어진다 음 이거를 1089 형님이 모르신다고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 1089 형님이 질문도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나머지는 타법이에요 나머지는 타법만 연습합니다 비껴치기는 타법을 연습할 필요도 없고 앞돌려 치기는 약간의 느낌적인 게 조금 들어가줘야지 자 진공도 조금 어려운 공입니다 빨간 공을 자유스럽게 칠 수 있는 공이 아닙니다 옆돌려 치기를 회전을 빼더라도 공의 라인을 만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자구에 키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쉽게 엎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은 노란 공을 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주고 약간 위로 올렸다가 뒤돌려 치기를 짧게 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양끼 형이 요렇게 한번 예술구 야 투뱅크를 간다고 이 투뱅크는 제대로 맞으면 조금 튕겨서 남을 것 같고요 조금 얇게 맞아야 돼요 얇게 좀 깊숙히 파고 들어야 돼요 오 잘 파고 들었어 와우 잘 파고 들었어 와우 아깝이 아깝이 네 해운대 당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해운대 자주 갔었는데 해운대 자주 갔었는데 그때 시합 때문에 자 진공도 만만한 공이 아닙니다 만만한 공이 아닌 이유가요 생각보다 이 공은요 이 공은 두껍게 맞아야 되고 내 공은 이 정도로 끌려야 되고요 그럼 본능적으로 여기를 보내려고 하면 이 키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처럼 키스 날려고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공을 지금 정확하게 쳤는가 모르겠는데요 야 이걸 이 타이밍으로 빼는 건가 음 좋네요 테이블 위에서 기울기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잘 쳤다 와 깔끔하게 들어갔네 자 빨간 공 우측으로 뒤돌 생각보다 바깥쪽까지 나와야 돼요 회전을 많이 빼고 칠 거기 때문에 회전 조절을 잘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도 어 그렇지 그렇게 좀 널널하게 가야돼 마오야 그렇지 그래야 마지막에 퉁 튀어서 맞아 아이고 요거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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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슨했네 예비 스트로크가 조금 부족했네 조금 느슨했다 그 정도 들어오면 맞는데 스트로크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근데 지금 좀 가볍게 건드려져 가지고 약간 내려간 것 같은 느낌 자 대회전인가요? 오 좋습니다 이쪽 라인으로 통과하면 충분히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는게 가능하죠 그죠? 얇게 빠르게 아이고 걸렸어 오늘은 이벤트 경기가 있을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왕주왕전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각 요일에 화수 목금에 각각 우승했던 분 네 명에서 어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시간이 당연히 남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이벤트 경기를 할 건데 제가 칠지 해커가 칠지 두께가 칠지 두께가 오늘 한 게임 치고 싶다고 하니까 두께가 치겠죠 아이고 아깝게 해커 방송을 쭉 보기만 했을 뿐인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 게임 치는데 나도 모르게 친구들보다 실력이 업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뿌듯하다고요 그게 바로 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는 거예요 예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철키암파님 자 원뱅크 넣어치기 약간 경쾌한 타격 세게 치면 안 되고요 아 지금은 세게 쳤는데 두께가 잘 맞았다 굿짱 자 나머지 1점 밖에 안 담았네요 아 양끼영이 좋은데 자 다시 한번 빵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왜? 코너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튕기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웬만큼 튕겨가지고는 짧게 빠지기가 어려워 보이네 아 이거 좋다 좋습니다 어 이제 1점 남았구나 아하 요게 끝이 아니었구나 또 빵꾸야 야 이 형 뭐 행운이야 아니 뭐 마지막에 원뱅크를 3개 치고 끝내냐고 이거는 3중 이거 뭐 이거 안 맞을 수가 없잖아 천천히 쳐도 맞고 세게 치 세게 회전 다 주고 위를 주고 강하게 쳐도 맞고 천천히 쳐도 어 천천히 치면 안 맞아 야 한큐 기회를 주네 야 이거 3중 3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원뱅크 3개로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습관이야 동그란 습관 응 습관 근데 저게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있어 유리한 경우일 때가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 끌어친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리에 힘이 필요해 고리에 힘이 필요하다는 건 내가 당구를 칠 때 이 브릿지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뭐 얘를 어찌 됐든 큐를 이쪽으로 돌리든 저쪽으로 돌리든 이렇게 고리를 지탱해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경우들 어 기술을 부려야 되는 공들은 어 공들은 브릿지를 잡고 있어야 돼 끌어치는 거 뭐 밀어치는 거 기타 등들 그죠 근데 오픈브릿지를 하는 거는 조금 어색하고 오픈브릿지 형태로 노잉글리시로 가만히 얹어 놓고 오른팔로만 스윙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공들은 지금처럼 브릿지가 더 좋아 쉽게 얘기하면 앞돌려 치기 앞돌려 치기 도톰하게 굴리는 대회전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아 저기 브릿지에도 이유가 있는 게요 자 공이 조금 어렵습니다 양끼 형이 파이븐 하프 시스템이 있네요 뭘 한다리를 들고 이쪽에서 가능할 듯 싶습니다 들어온 자리는 오섭입니다 오섭 수구의 출발 오섭 너무 코너 치면 약간 꼬링성이에요 꼬링성 자 꼬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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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예 꼬링이 약간 눈에 보였어요 생각보다 요 라인으로 요 라인으로 공을 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이 공이 길게 가요 조금 더 느리게 가려면 당점을 더 위로 올리면 돼요 아니 좀 짧게 가려면 당점을 위로 올리고 약간 느리게 보내면 조금 짧아집니다 자 찬스 왔다 마오야 야 근데 이거 옆돌을 굳이 쳐야 되나 디돌이 조금 더 포지션 플레이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1접구를 특정적으로 잘 세워주지 않으면 자 잘 맞아줘라 잘 맞아줘라 이게 당구예요 여러분 이게 당구예요 요거는 특정적으로 지금처럼 1접구를 포지션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 있게 요공을 컨트롤하려고 하다보면 요공에 에라가 좀 날 수 있는 공이거든요 뒤돌려 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게 늘 3위 왜 안보이냐 늘 3위 여러분 늘 3위 어디 갔습니까 음 자 양끼영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니겠죠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돗대는 돗대다 마지막 라스트 득점은 라스트 득점입니다 자 지금 원팁 회전이 아니라 느낌팁 회전입니다 네 느낌팁 회전 절반 두께 약간 타격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굿샤 좋습니다 이미르 선수가 친 앞돌인데 거의 이렇게 있었어도 맞았겠는데 딱 느낌이 완전 비슷한 그건데 생각보다 타격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자 요거는 앞돌려 치기가 아니고 원뱅크 걸어치기 역회전을 느낌팁 정도 주고 약간 힘있게 그렇죠 그렇죠 굿 좋구요 좋습니다 내 공이 약간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임팩트를 안 줄 수가 없는 공이었다 야 요거 하필이면 공이 이렇게 썼냐 iği 2뱅크가 안 나오잖아 их 같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그림만 그릴수 있지 실제로 이렇게 안가잖아 요거까지는 가능한데 원 투 쓰리 요거까지는 가능한데 그럴거면은 그걸로 안치지 또 야 이렇게 흰공을 치나 투뱅 안 돼 안 될 것 같아 가락아 불안해서 이거 뭐 치고 나 맞았니? 안맞았니? 뭐 확인해야 되고 우겨야 되고... 그거는 될 것 같아요. 요까지는! 근데 요거는요. Q 각도가 너무 직선이었어요. 약간 더 위를 올리고요. 당점을 중화단 당점으로 조금 끌어내야 돼요. 약간 더 위를 조절하고 끌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경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어? 끝나겠지? 예, 경기 끝났습니다. 35대 24로 사냥개 형이 이겼네요. 좋습니다.